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비빔밥 오늘은 비빔밥과 삼겹살 김치찌개를 준비해봤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세요 자 먼저 비벼 봅시다 오 참겹 너무 많이 넣었대 비빌줄 모르냐 이거 비빔밥 다 비벼습니다 국끝 이것도 먹고 모든 맛說 삼겹살 다로 치즈 맛있다 맛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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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ol Loot Thun 씹히는 너무 맛있어 와... 참기름 많이 넣었는데... 전 맛이네... 고춧가루... 와rip 음 치킨이 너무 맛있어 치킨이 너무 맛있어 잘 어울려가지고 음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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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체 와라 좀 보일러 온다 으음 으음 이거 맛있데요? 이거 맛있데요? 노래 진짜 좋아 진짜 맛있게 봐 야 덜 비벼다. 잘 좀 비비줘랬네 어 뭐야 마지막은 내꺼 벌써 안먹어 마지막 피날레 꼬다리물 난 고기 먹을게 아 진짜 레알 밥도둑이다 오늘도 잘먹었습니다 안녕